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체중감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많은 분들이 체중감량을 하실 때 저녁 식사를 적게 또는 일찍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. 또는 저녁 식사를 아예 안 먹고 자면은 살이 잘 빠진다. 얼마나 정말 저녁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잘 찔 수 있고 저녁 식사를 조금 하면 살이 빠진다. 이렇게 많이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저녁을 안 먹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 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와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많은 다이어트와 또는 이러한 당뇨에 대한 것, 또 체중 감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냐면요. 똑같은 음식을 또 똑같은 칼로리로 먹였을 때 먹는 시간에 따라서 과연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죠. 저녁에 먹을 것을 낮에 좀 땡겨서 먹으면 똑같은 칼로리로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살이 잘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이 연구는요. 미국 심장협회 소속의 연구진들이 2020년 연례회의에 제출한 논문인데요. 연구 내용을 보시면 과체중이면서 또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 약 41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당뇨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주 건강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. 똑같은 칼로리로 똑같은 식단을 제공한 거죠. 그런데 먹는 시간만 달리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요. 전체 칼로리 중에서 오후 1시 전에 80%를 먹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먹게 한 거죠. 그러니까 1시 이후에는 전체 하루 먹는 칼로리 중에서 20%만 먹게 된 것이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식사를 하게 한 거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전체 칼로리 중에서 50%를 오후 5시 이후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먹게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때도 50%의 칼로리를 먹게 했으니까 아까 1그룹보다는 굉장히 뒤에 먹은 거죠. 잠자기 시간이랑 가깝게 먹은 건데요.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관찰하고 나서 12주 후의 결과를 봤습니다. 과연 얼마나 체중 감소가 됐는지 그 다음에 혈압도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. 일단 두 그룹 다 체중도 감소가 됐고 혈압 감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. 두 그룹 간에 체중 감소라든가 혈압 감소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. 자,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녁 때 좀 안 먹거나 또는 그 먹을 거를 좀 땡겨서 먹고 일찍 먹고 그러면은 훨씬 더 살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연구 결과로는요.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가 똑같고 음식이 똑같다면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연구자들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었고요. 그리고 또 시간을 지켜하면서 체중 감량이나 고혈압 뿐만이 아니라 당뇨와 관련된 몇 가지 건강에 대한 이득도 먹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것들은 또 추후에 논문 결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저녁 때 안 먹고 그걸 좀 똑같은 양을 먹을 때 좀 땡겨서 먹는다고 해서 굳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. 그렇다면 다이어트하면서 건강해지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. 이것을 보면 금식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이 이유는요.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금식을 할 때 몸속에서 세포 내에서 나온 찌꺼기들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. 그것을 바로 오토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오토페이지라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포의 찌꺼기들이 없어지면서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려면 몇 시간을 금식해야 되느냐? 최소 8시간이고요. 12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정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 전날 밤에 좀 늦게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을 좀 늦추더라도 가능함이 12시간 이상 자꾸 늘려주시면 좋고요.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16시간까지 늘리잖아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토페이지 기간을 좀 완전히 길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조금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함께 하셔가지고 최소한 12시간 길면은 좀 더 좋고요. 14시간, 16시간까지도 좀 길게 해가지고 자정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